북한이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응해 지난주에 했다는 군사작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미사일을 썼다는 걸 비롯해 우리 군이 탐지한 것과 다른 부분이 많았는데 군은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 북한은 총참모부 명의의 보도문을 통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한창이던 지난 2일 울산 앞바다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경북도 지역에서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두 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하였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한 날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자 울산 앞바다로 미사일을 쐈다는 것입니다. 군은 사실 무군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앞바다까지 날아오는 동안 한미연합자산이 탐지에 실패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3일 우리 군이 ICBM인 화성-17형 발사가 실패했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북한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화성-15형의 계량형 또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고 공중 폭발에 의한 전자기파 발생으로 적의 통신 체계를 마비시키려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은 이 역시 일축했습니다. 지난 4일 북한 군용기가 움직이는 모습 180여 개가 포착된 데 대해서도 북한은 전투기 500대 출격이라고 주장했지만 군은 근거 없다는 반응입니다. 북한은 발표 내용을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등에 공개했는데 대내용 선전을 위해 북한군 활동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NLL 이남 지역으로 발사한 미사일의 잔해물을 동해에서 수거했다며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김현우입니다.